야미 일상노트는 오늘 남양주에 있는 마석 민속 5일장을 찾았습니다. 마석 장터는 마석역 고가 아래에 이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 초입부터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 바로 절기상 여름을 알리는 이파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다양하고 싱싱한 봄나물들이 소코리에 아주 가득가득 담아 있습니다. 5일장에 오면 또 하나의 매력은 흥정인데요.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 흥정 속에 상인과 소비자의 인간관계가 싹트는 아주 정다운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에 오면 이와 같이 사람 냄새가 아주 물씬 나고 또 여기저기 볼거리 또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줄비하게 많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바로 이 5일장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걸음 발걸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석 5일장의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먹음직스러운 떡갈비 근데 신기하게도 토치로 겉면을 태우고 있네요. 아마 플레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식당 안에 벌써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시장에 이렇게 볼거리들이 뭐 많이 있죠.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저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반 뒤집어지면 많이 채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잡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듭니다. 한 4번 정도 높이 해야 돼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네, 많이 오래 걸려요. 한 20분, 25분 걸려요. 일본식 문어빵이라고 보면 돼요. 대왕오징어 몸통 써요. 딱딱하지 않고 어린이나 어른들도 부드럽게 씹혀 먹을 수 있어요. 아, 오징어가 들어가 있구나. 네? 오징어? 오징어 몸통. 대왕오징어 몸통. 응. 오징어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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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완전히 익은 거구나 그래도 이쁜에요 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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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는 맷돌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길이 돌아서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맷돌 머그다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곳은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부탄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두 강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민물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입니다. 좀 전에 맷돌 이야기하니까, 이 맷돌로 녹두를 가하는 모습도 나오고, 전을 붙이고 있네요.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님이 뭔데? 저쪽 먼저 갔다 오세요. 금방 여기 또 잘라놨네. 오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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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hủ추장arten. 치즈복지, 오지네시, 오니다. 청양고추, 오전. 공기구, 오 adopt consumerism. 밥을 다 준비한 야채. 밥을 다 준비한 야채. 밥을 한 마리에 벗고, 밥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quizz은 둥 cautery. 반그릇에 막걸리 한 상 아주 얼마나 이처럼 정겨운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또 추억도 삼아서 어르신들을 또 많이 치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5일 전에 어르신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어? 이거 양 안 넣은 거 풀어? 2개 다 양 안 넣었어요 고장 만 원이고 드시는 거 6천 원입니다 네, 아직도 안 넣은 거풀어? 네, 처음에 가면 안 넣은 거풀어? 네, 아주 잘해주세요 저는 아기들 잘 생긴 뭐니? 네, 이 앞에서 시키는 거풀어? 네, 잘 먹으세요 여기, 아기들 잘 생긴 거풀어? 고춧가루 여기 1인분이예요? 네 많이 주는거에요? 12,000원 20,000원이예요? 어느정도 되나요? 1,000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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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예요? 5쪽, 4쪽, 1인분이예요 여기 말투기야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내수가 안 좋아 뭘 잘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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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린도 올라가고 나무도 올라가고 기름, 그럼요 기름값도 엄청 올라가고 되냐고 물어봐 아세요 꽃놀이 돼요 성화하고 누나꼬 성화하고 누나꼬 우와 꽃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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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의 매력은 우울하거나 마음이 꿀꿀할 때 기분전환을 위해서 찾아오면은 심리적으로 아주 위안을 갖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숟가락 그리토 그거로 다 나가버렸어요 아아 저는 숟가락으로 먼저 우리 육수가 많아서 그러지? 소연이야 지난번에는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 거고 집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안 익어서 애 먹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익어서 잃었어 멸치 옥수수 흑불닭 고추냉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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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솜씨가 보통 작가이신거 같은데 작가 아니야, 대충 그냥 그럼 작가가 따로 있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려서 이런거는 족자에 이렇게 그냥 하려면 족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족자에다 그리니까 족자 병들어 있었어? 다행히 계산 거꾸나 마크 고춧가루 양파 양파